여기 전부 다 알거야 묘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욕바람 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관부 뇌업지액체 천불 수호인신 영기과세 자해 육십각자 형불화생 위아도제 복입천문이라 에코르구나 저 사람관 맞어? 관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게 어떻구나 okay